청년 정치 캠퍼스 Q 자기 손으로 두고 나갈 측면을 위해 청년 정치 캠퍼스 Q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, 자유민주주의, 시장경제, 법치주의 등 운영과 가치에 대한 감염. 두 번째, 기베이트 실적 토론 플레이닝. 세 번째,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도입한 문제해결 위법 정책 과정. 네 번째, 내가 바라는 셀럽과 함께하는 브런치 타이밍입니다. 한국을 바꿀 젊고 패기 있는 청년들을 기다리며 저 신보라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컴온! 청캠 모집은 9월 20일부터 진행됩니다. 제한된 수강인원 관계로 딱 30명만 모실 예정이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여의도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